성프로디테 성프로디테님입니다. 성프로디테 아이엠셀럽 본방사수하고 꿀잠잘 수 있게 굿나잇콜 해주세요. 오! 굿나잇콜! 그 꿀잠을 부를 달콤한 굿나잇콜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! 오! 가보겠습니다. 제가 미라클을 위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. 네, 만들 노래가 있어요. 아, 저 알아요. 하나, 둘, 셋. 우와! 살자요 미라클 좋은 꿈 꿔요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네, 잘 자요 미라클 좋은 꿈 꿔요 진짜 나와! 빨리빨리 잘 자요 미라클 굿나잇 아, 나 한 명씩 15초 안에 들었어. 어떡해! 잘 자요 미라클 잘 자요 미라클 잘 자요 과이 와우! 스웩이! 잘 자요!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트! 여러분, 굿나잇 하세요! 굿나잇 오! 내가 너무 잘 깼었나? 다들? 잘 자 잘 자! 어, 깜짝이야! 아, 깜짝이야! 깜짝이야! 귀여워 귀여워! 아, 깜짝이야! 갑자기 시바견들이 어마어마하게 출연해가지고 왜 시바견들이 나왔는지 아, 지효가 이렇게 하면 시바견들이 계속 아, 지효가 이렇게 하면 시바견들이 계속 아, 진짜 이상한데 오마이걸의 아주 달달한 굿나잇 콜 영상들은요 틱톡 셀럽티비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 너무 안 보여요! 다들 봐주세요! 아, 귀여워! 아, 귀여워! 아, 귀여워!